뭐 아저 congressional? 저장으로 가지 마라 귀신이야. 설마? 잘 들어보더라고? 맞자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원요들이 혼인을 안 하니까 귀신이 나서는거 아니야. Are you still now? 어휴, 괜찮아. 아버지! 어휴, 이제 오는 겨. 아휴, 일로 줘. 그래, 그래. 앉아. 이게 뭐여? 어휴, 먹어. 배고플 것인디. 아휴, 아버지도 여태 안 먹고 기다린 겨? 아니여. 난 아까 먹었는디. 또 먹으려고. 응, 그냥. 어휴,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저, 근디. 다음 달부터는 한양 가지 말아. 아, 오래비가 안 나왔으니까 또 혼자 온 거 아녀. 인자, 더 나 안 간다고? 약 줘, 혀. 씨, 왠지? 아, 니가 지금 오래비 걱정할 때가 아녀. 너 없는 새 현감이 와서 그냥 혼인 문제로다가 덜덜덜덜 볶았구먼. 이러고 있다가 그냥 뭔 일 생기는 거 아닌지. 그냥 영 매미풀하녀. 아휴, 뭘 걱정이야. 원득이 있다고 했는디. 밤새 한잠도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. 혹 궁시로 범사를 알아내신 겁니까? 동주야. 동주야. 개구리 등에 엎여 물을 건너야 하는 정갈이 개구리에게 독을 쏘았다. 함께 가라앉아 죽을 것이 뻔한데 왜 그랬겠느냐. 글쎄요. 너무 어려운 하문이십니다. 그 어려운 질문의 답을 나는 꼭 알아야겠다. 글쎄요. 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 있는 일. 지금 남아 있는 약방의 얘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. 왜 이것뿐인가? 이틀 전에 어떤 자가 와서 싹 다 긁어갔었죠. 내 의원에 들렸으나 누군가 이미 다 가져가버린 뒤였습니다. 그 자가 누구냐. 제의 사이입니다. 나는 이것을 얻을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우리의 손을 내는 어떻게 되어있는 것입니다.